예, 제가 작년 11월달 10월달 그 전부터 이 부동산의 금리가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현재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가 실질적으로는 수요자라기보다는 투자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공급을 많이 한다든가 국가에서 규제를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 바로 영향이 오고 그게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미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실질적인 그런 수요자기보다는 다주택자, 부동산을 투자,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것을 중요시하느냐? 이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 다음에 가격이 올라간다면 지금 아무리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라도 아니면 지금 아무리 가격이 올라간 아파트라도 사람들은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기냐? 예전부터 부동산을 살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가격이 최저점 찍었으면 저점 찍었으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면 가격이 내려간 걸 사야 하는데 여태까지 사람들은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간 거를 열광하면서 더욱 올라가게 그 가격에 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시기냐? 이 상황에서 더 올라간다면 가격이 내려갔어도 앞으로 더 내려간다면 사람들이 사지 않고 가격이 더 올라갔어도 더 올라간다면 사람들이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동안 어땠었죠? 계속 부동산은 절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 올랐지, 이제 다 올랐지, 이제 다 올랐지라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온 결과 집값이 역대 유래가 없는 정도로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정권까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랬다면 그 이유가 저는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이유가 됐느냐? 이 금리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뒤에서도 내가 어떤 가격에 샀는데 내 뒤에서도 이 가격 이상으로 살 사람들이 그 가격에 덤벼들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제가 왜 1.75%를 왜 중요금리로 정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월 26일 날 금리를 0.25%를 올려서 1.75%가 됐습니다. 그러는데 아마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균형금리 얘기를 하면서 5월 27일 뉴스부터 보면 부동산 뉴스 기조가 갑자기 바뀐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26일 아침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어디가 호가가 갱신됐네 어디가 많이 올랐네 그렇게 부동산 가격을 조장하던 그런 모습에서 갑자기 26일 날 1.75%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 영끌 쪽들 앞으로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1.75% 제가 작년부터 얘기해왔던 1.75%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금 보시면 균형금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경제학적 용어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1.75%라고 파악한 이유는 뭐냐 이 1.75%가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대략 지난 10년 가까이 동안 제가 이 금리를 봤을 때 이 10년 중에 약 1.75% 정도가 평균 금리였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사람들이 1.75% 이상이면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고 1.75% 이하면 금리가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균형금리가 아마 저는 1.75%다 생각을 했었어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1.75%보다 금리가 낮으면 이자가 싸네 뭐 이것저것 해볼 만하네 돈 빌려서 무언가를 해보면 좋겠다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1.75% 이상 균형 이상 이제 2% 이상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이 아주 급한데도 빚내기 참 부담스러운데 빚내면 안 되지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1.75%다라고 생각한 게 저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도 많은 학자들이나 칼럼리스트들이 1.75% 이상 올라가니까 갑자기 얼굴을 바꾼 듯이 눈조를 바꿔가면서 그동안엔 어디가 많이 올랐네 앞으로 전세가 더 올라갈 거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작년 11월부터 해왔어요. 그리고 1.75%가 올 하반기쯤 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트 전쟁이라든가 공물 흉년도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흉년도 많이 돼서 지금 세계 공물 가격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에너지 수급 문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예상보다도 더 빨리 1.75%를 달성해버렸습니다. 저는 1.75%가 올 하반기에 될 줄 알았는데 올 상반기 다 지나기도 전에 1.75%를 달성해서 이거는 제가 작년 11월달 얘기한 게 오히려 더 신의 한 수였나 제가 얘기했던 사태가 더 빨리 와서 전문가적으로 제 얘기가 맞은 걸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 사태를 걱정해야 할지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걸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얘기해왔던 이유는 8월달에 한 번 올리고 11월달에 한 번 올렸기 때문에 11월달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기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내 뒤에 투자할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왜? 돈을 굴리기가 쉬워야 투자자들이 움직이기가 편한데 돈 빌려서 굴리려고 하면 2% 이상 올라갔을 때는 이거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거 빚내서 이거 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 가격 올리는 상태를 보면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났을 때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났을 때 부동산 하락 사태가 바로 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금리 올라가는 시점에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텀을 지나고 나서 부동산 하락 기조가 결국에는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또다시 금리를 올리는 사태가 오면 이 하락 사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하락 기조가 2013년까지 있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시점 2010년에서 2016년까지 하락 기조가 있었습니다. 이게 금리 투자, 투자금이 돈이 어떻게 도느냐 그리고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돈을 마련하냐의 문제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공급보다도 그리고 규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부동산, 특히 빚을 많이 끼고 투자 시장으로 변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금리가 올랐는데요. 지금 굉장히 큰 게 한 방이 남았습니다. 큰 거 한 방이 뭐냐. 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부동산 가격은 실수요자가 받쳐줘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투자자가 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투자자를 받쳐주는 거는 또 실수요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도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투자자들 받쳐주는 게 뭐죠? 그동안 갭 투자 그리고 전세 끼고 들어간다 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조금의 돈으로도 큰 비싼 아파트 마련하는 게 그동안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쳐주는 전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큰 거 한 방 남았다라고 말씀드리느냐. 2020년도 8월 14일 기준 전세대출 이자입니다. 1.5% 그러면 평균적으로 2%대 2%대 혹은 2% 초반 금리대로 사람들이 빚을 내서 전세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 그 당시에 8월 이때 임대차 3법 얘기가 나오면서 그 전에도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소진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금리가 낮으니까 전세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요자들이 전세 수요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전세가 모잘라서 그 당시에 전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그리고 갭 투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9월 10월 11월 2020년도 9월 10월 11월 이때 역대 부동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2021년 11월에 이미 금리가 전세대출 금리가 3.4%에서 4.8%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많은 분들이 4%에서 4% 초반으로 전세대출을 빌려서 전세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0.5% 금리 때였고요. 0.5% 이때는 1% 때 금리였습니다. 1% 금리였는데 그 당시 비교를 해보시면 금리가 약 0.5%가 아니라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금리가 0.5%에서 1% 오른 것보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조금 더 많이 그 당시 시중은행이 금리를 더 많이 올렸다. 시중은행의 금리는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현재 1%에서 1.75%까지 1.75%까지 3번을 이때는 2번을 올렸었고요. 이때는 3번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제가 바로 한 2, 3일 전에 금리를 전세대출 금리를 살펴봤는데 여전히 3.4에서 4.8%의 시중은행 5대은행 금리가 작년 11월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지금 1.75% 이때는 0.5% 올렸을 때보다도 지금 0.75%가 더 올랐는데 금리가 그때와 비교해서 똑같다? 그 얘기는 언제든지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기준금리 상승하면서 예금금리, 신용대출, LTV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끼쳤었는데요. 전세대출 이자는 그때 이후로 그다지 큰 변형이 작년 11월 이후로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전세대출 이자가 오를 수 있는 큰 거 한 방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큰 거 한 방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첫 번째는 가계대출을 잡겠다. 자기 목표로 그 다음 자기는 데이터에 따라서 비둘기파도 되고 매파도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데이터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매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한미 기준금리 역전되는 거를 자기는 굉장히 주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기준금리 이거 역전 안 되게 한다고 하는 거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게 됐을 때 이제 큰 거 한 방이 전세대출 이자인데 이 전세대출 금리가 앞으로 또 오를 수 있다.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오르면 큰 거 한 방이 아니라 작은 원투펀치 한 방이 계속해서 날라올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빚을 많이 낀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제가 지금 아직도 지금 전세에 관한 뉴스를 찾아보면 이 언론사들을 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전세의 수급지수 야금야금 8월 다가오는 전세시장 불안 그다음 전세값 얼마나 오르느냐 8월달 전세대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0년도 8월달에는 금리가 역대 최저금리였고요. 그래서 역대 매물이 서울이든 경기권이든 소진이 빠르게 되어가는 시점에서 임대차 3법이 나오니까 갑자기 전세 매물 걷어들이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탄다느니 그렇게 하면서 그거 더 피해간다고 혼란이 가중되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하도 없다 보니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8월 시점 그 기준 특히 10월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이며 서울이며 전세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작년 10월쯤 이 시점을 보시면 금리 8월부터 올리기 시작했었죠. 8월부터 올리기 시작했던 이 시점을 보시면 전세의 가격이 꺾이는 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와 다른 점은 뭐냐 전세대출 금리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 이미 이때 혼란한 부분은 상당수 많이 비껴갔습니다.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보통 이때 비껴가신 분들이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이 약 4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번에 전세 대란이 올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대란이 왔어도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갈 수요가 많았다는 거죠. 금리가 싸니까.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금리가 비싸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한 달에 전세 금리 약 70만 원만 내면 되던 게 지금은 2배예요. 이게 지금 8월에 또 한 번 금리 올린다는 얘기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전세대출 금리도 분명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배 이상의 금리를 낸다고 하면 70만 원이 아니라 140만 원 혹은 200만 원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세대출 이자를 그만큼 내면서 전세를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8월 달 이후 저는 전세 대란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 전세대란에 대안해서 혹은 역전세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전세대란 이거 굉장히 지금 언론에서 겁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과장됐다. 금리 상황을 봤을 때 물론 가장 위험한 건 그 당시에 높은 금리를 받았던 분들이 이제 임차인이라고 이거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이 이제 전세 시기가 다 와가지고 새로 금리 막 더 전세 높여서 받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전세가 안 들어와. 다음 사람 전세 내보내고 더 높이 받으려고 했는데 높은 가격 때문에 그리고 금리 때문에 전세가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집주인들 발등에 불 떨어지는 사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오히려 착한 집주인들. 전세 가격 안 올려주고 아니면 한 5% 정도만 해서 받는다라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착한 집주인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금리는 더 올랐고 그래서 뒤에 올 사람은 없는데 더 높이 받으려고 하다가 오는 사람 없어. 그러다가 그때 영끌하신 분들 맞벌이 분 중에서 남편분이 5억 이제 아내분이 5억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갭 투자 5억 해가지고 들어가셔서 15억짜리 아파트 특히 15억 이상 비싼 아파트들 사신 분들이 그때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분들이 대출 만기는 다가오고 있고 받아야지 뭐가 되긴 하는데 뒤에 오지는 않고 그러는데 그 비싼 그 당시에 비싸게 올라갔던 전세금은 토해내야 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저는 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겹쳐지는 8월, 9월, 10월 시기에는 분명히 이거를 갱신한, 높게 갱신한 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다가 한 10월, 11월 이후부터는 전세가 급격하게 안정되면서 전세대란 일시적이었다, 이거 전세대란 예방주사 수준이었다 그런 얘기로 끝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어디를 투자해야 하느냐. 실질적으로 빚이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돈이 진짜 빚이 아닌 돈이 활성화될 수 있게 그쪽으로 투자되는 지역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오면서 삼성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도 찾아보고 기업들을 많이 방문하면서 CEO들이 얼마를 투자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에다 투자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600조 투자, 1000조 투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새 정부라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다 투자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애초에 새 정부 시점에서는 각 기업들이 얼마 투자한다는 그 정책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 정책들이 이미 있었던 것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얼마가 투자되느냐 얘기가 나오는 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삼성이 반도체로 360조 투자한다. 그 다음 SK가 역시 반도체 배터리로 179조 투자한다. LG가 반도체 배터리 소재로 106조 투자한다. 이렇게 투자되는 지역들이 어딘가를 찾는 게 저는 더 급하다고 봅니다. 이자 이런 걸로 지금 내 지역의 아파트가 어떻고 이렇게 전세대출 이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은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진짜 돈이 늘어나는 지역을 찾으시라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선방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균형금리라고 생각되는 1.75% 금리 이상으로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곳은 찾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빚의 비중이 적은 실질 투자가 이루어지는 개발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에서 투자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아니더라도 기업이나 지역 민간에서 투자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곳 그런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지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제 모든 시기에는